4년 동안의 5.18 진상규명 조사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법원 판결문보다 후퇴한 내용의 보고서 내용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런 수준의 보고서라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결과 보고서 초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군들이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시점이 1980년 5월 21일 오전인지 오후인지 또 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계엄군이 시민군 장갑차에 깔렸는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렸는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보고서의 내용이 비판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5.18 최대 비극이자 난제인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왜곡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사위를 비판했습니다. 2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5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한 조사위의 결과 보고서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서 무기고가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피셉됐다는 경찰 진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고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계엄군의 사망 원인의 경우 조사를 충분히 확인은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까지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사위가 내놓은 해명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오는 31일까지인 조사위 결과 보고서 의견 수렴 기한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